1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. 저는요.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오늘이 더 해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1시간의 원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. 앞으로 또 한 주간 또 원동력과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오늘 마지막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무대는요. 여자의 마음에 잘 안아줄 것 같은 바로 진짜 멋지게 진국이 씨가 꾸며줄 겁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 한 명 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소비 이현중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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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